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싼 차를 리뷰할게요 하나로 1,800원 실제로는 거의 보기가 불가능한 차지만 레이싱 게임에서 이 차를 볼 수가 있죠 1955년식의 메르세데스 벤츠 300 SLR 멋있다는 게임상에서도 1억 4천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군요 이 차량이 1955년도에 밀레 밀리아라는 장거리 로드레이싱에서 우승을 한 차요 레이스 코스가 무려 1,600km고요 당시 길이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는데 평균 시속 157km로 달렸던 겁니다 근데 이 레이싱 차 자체는 박물관에 있고 이 차량의 쿠페형 모델이 지금 전세계에 딱 두 대 있습니다 걔네가 1,800억 원이요 얘랑 똑같은 거 대신에 그거는 지붕이 있습니다 재현을 보시면 직렬 8기통의 3.0 엔진으로 출력이 310마력 이 차가 시속 290km까지 나온다는데 게임상 재현은 300km까지 나오는군요 아니 그리고 제로백이 4초라고? 1950년대 제로백 4초대의 차를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전면별로 보시면 뭔가 망둥어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테라리도 그렇고 재교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철망이 뭔가 모기망처럼 촘촘히 짜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 마크 이거 그린 거예요 후드 쪽에도 인테이크가 보이고요 이 독특한 헤드라이트 눈망울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차가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이 타이어 폭이 옛날 차치고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반대쪽 옆면을 보시면 여기 배기구가 달려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본 모습 곡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시 금형기술로다가 이걸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722 여기에도 722 여러분들 여기에 붙어있는 722의 뜻이 뭐냐면요 오전 7시 22분에 레이스를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운전자가 타고 조석에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사람이 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볼게요 아하 문짝이 이렇게 열리네요 한쪽만 보시면 핸들은 나무로 되어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보트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룸미러는 있는데 사이드미러는 없어요 가운데 RPM 게이지 있고 이거 속도계는 없나 이거? 근데 이거 안전벨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차에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안전벨트가 없어요 내부가 살짝 좁아보이고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배김 한번 들어볼게요 오 소리 좋아 자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80km 돌파 100km 돌파 속도가 정말 빠르고요 무려 240km 돌파 270km 돌파 300km 돌파 이 차가 진짜로 300km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인칭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뭔가 살짝 무섭군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여길 달릴 게 아니라 흙을 달려야지 그렇지 이것이 1950년대 감성 보시면 굉장히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도 지나가고 흙도 지나가고 남뿌시고 그리고 차가 엄청 흔들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안정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핸들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번에는 핸들링 테스트 100km가 넘은 상태에서 오른쪽 아 이게 확실히 옛날치다 보니까 그렇게 팍팍 돌아가진 않아요 브레이크 맺고 왼쪽으로 어우 크게 돌아 그렇다면 여기서 드립트 드립트를 하시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드립트해주고 드립트 그렇지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차를 조금 부숴볼게요 준비하시고 목톱 막히기 그렇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다음에는 이 차량을 개조해볼게요 먼저 엔진 6.2L 레이싱 3.0 이거 바꿀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범퍼로 바꿀 수가 있네요 개조 안해요 리어 윙 안달아 그 다음에 타이어 지금 제로 빼기 2.6초인데 여기에서 드래그 타이어를 달면은 제로 빼기 1.5초 앞 타이어 폭풀업 뒷 타이어 폭풀업 레이스용 트레시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앞쪽 안트루버풀업 뒤쪽 안트루버풀업 그 다음에 CAC는 스킵 차체 경량화풀업 연료풀업 저번장치풀업 벨브풀업 실린더풀업 레이스용 터보 장착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3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그리고 중량이 900키로에서 800키로로 900클릭 정말로 말다니는 수치구만 지금 제로 빼기 1.4초에다가 최속이 392키로 여기서 기어비를 좀만 바꿔주면은 제로 빼기 1.3초 최속이 450키로 제로 빼기 1초 준비하시고 출발 오 마이 갓 속도가 정말 뻔하네요 벌써 100키로 돌파 200키로 돌파 300키로 돌파 속도가 진짜 말도 되게 빨라요 순식간에 370 380 400키로 돌파 아니 이거 뭐 거의 부가티나 파가니 코딕세그보다 더 빨라요 얘가 지금 440 지금 가로등 불빛이 뭔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뭐가 살짝 어지럽습니다 지금 저의 리망 네베라가 제로 빼기 1.8초에다가 최속이 416이거든요 그리고 부가티 디보 얘가 제로 빼기 2.4에다가 최속이 420키로에요 근데 이 차가 제로 빼기 1.3초에다가 450키로가 나온다 레이싱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에요 자 이 차를 타고서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불이 협곡 실주 출마트 오우 스타트부터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1등으로 시작 오마이갓 대신에 핸들링이 살짝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래그 타이어를 껴가지고 핸들링이 안 좋은 것은 직발로 커버를 한다 그리고 벽을 부시면서 달리면 돼요 이렇게 지거치고 달리고 커브할 때는 브레이크 밟고 직선에서는 악셀 밟고 자 커브가 있는 것은 속도 조절 꼭 하면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적들이 저의 뒤에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살짝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오우 지나가면 안 돼 인방 안 돼 인방 여기서는 풀악셀 여기까지 주시면은 미션은 클리어 그렇지 1등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도 굉장히 좋고 소장용으로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